12월 31일 목요일 좋으신 하나님 296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1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사랑을 우리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보금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짧았습니다 목소리가 곱고 노래를 무척 좋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금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환한 얼굴로 또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꼭 기억했으면 하는 찬양을 오늘 골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최고로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, 좋으신 하나님,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,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림신앙 이음, 천안동부교회 강하은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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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